자 이번 컨텐츠는 의자왕! 의자왕이 되보는 시간 이콘님! 뒤질래요? 갈래봐! 이콘아! 이색... 이색개 뾱님! 왜 제너나? 다시 한 번 말해봐 너 초딩이야! 초딩이 아니면 여자야 여잔가? 야! 너 앞에, 앞에 줌이 뭐야? 뭐? 앞에 줌이 번호 뭐야? 잘 안들려 이색개 초딩이네 꺼져 이색개야! 아이씨! 이외님! 네? 어우 좋아요 몇살이에요? 고요 아! 철컥철컥! 잠시 후에 여러분! 한명만 더 구할게요! 한명만 더 구할게요! 들어왔... 아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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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, 무이 헬퍼야! 오케이 꼬봉님! 누가 누가 방송 끄세요? 방송 끄세요! 제목속에 듣기 싫다고 해요! 꼬봉님! 말을 하세요! 들어왔으면은! 흐흐흐흐흐 아! 나아가! 어! 아, 제놈 개꿀! 너 나라 좀! 아, 너, 아! 너 때문에 렉 걸렸잖아! 조졌다! 아아! 진짜 제놈 개꿀 저 새끼 때문에! 안돼! 어떻게 모은 건데! 안돼! 안돼 어떻게 모은 건데! 안돼! 안돼! 안돼 어떻게! 어떻게 모은 건데! 아니, 안돼! 안돼! 작동돼! 안돼! 안돼! 안돼 작동돼! 안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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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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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마이크 좀! 여러분 마이크 좀! 좀 크게 해봐요! 아니,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? 마이크 소리 좀! 키우면 되지! 아, 왜 안되지? 형, 업 좀 해봐요! 마이크 소리 좀! 어떻게 해요? 그냥 입안에다가 마이크 넣어요! 네? 입안에다가 마이크 넣어요! 입안에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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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크 넣어요! 아, 지금 목소리가! 여러분들 듣고 싶은데 못 듣잖아요, 자꾸! 어? 여러분들 목소리 듣고 싶다고요! 여러분들! 재방송! 어디서 본 거예요? 유튜브요! 유튜브요? 방금! 010님이죠? 네! 지은님은? 동생이 추천해줬어요! 아, 동생이 추천해줬어요! 동생은 여성분이에요? 남자예요! 그렇구나! 그 찬미님은요? 저는 그 페북에 네! 누가 좋아요 놀라가지고 봤는데 웃겨가지고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요? 유튜브에 올라가요? 네! 올라가죠, 당연히! 부끄러워요? 아, 네! 아, 괜찮아요! 제가 괜찮아요! 제가 있잖아요! 제가 이대로 에버크라워이요! 아, 제가 왜 있잖아요! 제가 있잖아요! 누구야! 누구야! 누구세요! 누구야! 누구야! 남자친구지! 쟤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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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? 누구야? 친구왔나봐 친구야? 동생이요! 동생! 동생인데 여성분이에요? 네! 데려와보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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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생이면 더 어리지 않아요? 아, 그런가? 네! 데려와보세요! 데려와보세요! 16살! 18! 아, 안돼! 들어가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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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6살 들어가세요! 안 돼요! 안 돼요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이거 띄우고 바텀 갈게요! 바텀! 좀 사려봐요! 오케이! 오, 땡! 좋다! 좋다! 그런 목소리 굉장히 좋습니다! 이거 미드 싸워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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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다! 싸워봐! 싸워봐! 간다! 응! 야! 오! 망했어! 망했어! 도망가! 도망가! 야, 니신 6렙이야! 여기서 5렙 좀 찍고 갈게요! 뭐야 이거? 아, 근데 이거 좀 심한데? 어, 이거 많이 심한데? 예를 들면 제너님 마들 좀 박아주세요! 하면은 제가 바로 박으러 어? 아! 아! 그만 좀 따요! 그만 좀! 한 번 따였어요! 오케이! 굿! 알았어요! 어, 무서워신데? 나보다.. 나보다 무서운데? 어? 어? 살려줘! 야, 잡아줘! 잡아! 직스 잡아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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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! 아, 직스! 저 잡을 수 있잖아! 오케이, 여러 개 없잖아요. 못 맞았는데, 어떡해. 요! 아이! 야! 왜요? 왜요? 잘했어요. 아이! 못했어! 못했어! 개못했어! 어? 개못했다고 너! 개못했다고! 어? 화내서요? 왜 너라고 그래요? 저가 더 나이 많아요! 내 쌍에서는! 내 쌍에선 나이 없어요! 내 쌍에선 나이 없습니다! 네? 아, 너무하시네. 내 쌍은 평등한 거예요! 알겠어요. 지은이! 네? 넌 오빠라 불러, 나한테. 도망치기엔 너무 늦었지! 뭐, 왜 왜 왜 왜 왜 그래. 여기 여기 여기! 눈 떠! 알아요. 오오오! 어우! 오우, 폐양색패기! 방금 그냥 가만히 있었어! 무빙 안 하고. 누구야? 나. 아, 마우스 소리예요? 지지 도망가요! 아, 나 불러 먹었다. 아! 아, 내가 먹을 게 아니야! 당신이 못 맞힌거잖아! 선물이에요. 아 선물이에요? 아 고맙다 저 직접 드릴 수 있는데 주세요 아 진짜요? 진짜 준다? 아니요 아 뭐야 달라고 했잖아 뭐잖아 이거 여러분들은 롤비제이 누구봐요? 뭐요? 네 로이조 죽을래 너? 너 누구야? 저 제넌 제넌 야 누구야 나와 제넌 제넌 로이피 누구야 나와 나와 너 그 분 팬이지? 나와 너 방금 누구야 방금 누구야 나와 방금 누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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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이조 누구야 로이조 누구야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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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간다 어 뭐야 지옥으로 간다 아 하나밖에 안 맞았다 오케이 오케이 드릴 잡아 자 오케이 잡아 야 1초 전멸이 전멸이 왜 안나갔냐 와 리본 2만하잖아는데 아니 와 와 야 이제 끝나고 설거지 도와드리면 되겠다 끝 끝내자 야 설거지 설거지 도와드리면 되겠다 끝내자 너무 못하네 너무 못하네 누구야 아니 내가 너무 못한다고 잘 알고 있구만 현명한 말이야 잘 알고 있구만 잘 알고 있구만 아 이거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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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누가 자꾸 칼바른데 이거 솔직히 말해 로이피 너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 너 너 맞지 아니에요 아니야 그래 그러면 남은 범인은 소라카랑 걔밖에 없는디 아 아니에요 소라카랑 어 소라카랑 직수밖에 없는디 저는 아예 안 눌렀었는데 오 그래요 왜 안 눌렀어 눌려야지 아니 근데 이미 저렇게 반대 붙는데 어떻게 해요 아 그래요 그렇군 여러분들 다 수고했어요 닉네임 말해주세요 내가 킥돼줄게요 저는 정말 착하죠 저 원래 이런 이런 사람이에요 어디 땀 하래요 아 바로 받으려구요? 그 겸손 같은거 없어요? 겸 겸손함 없어요 겸손함? 안 받겠습니다 제노님 이런거 없어요? 근데 저 안써요 어차피 근데 어 그럼 받지마 네 안 받을게요 어 정말 불한데 조용하 everywhere 그럼